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탄소강, 스텔레스 제조, 오토바이 유통판매 광진실업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101%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1.5%, 비용의 증가율은 2.8%입니다. 지난 10년간 매출은 증감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소 정체된 모습입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4%,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3%로 손실기업입니다. 지난 10년 누계 영업과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며 제대로 된 이익을 창출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용은 원재료 비용입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57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575억원입니다. 자금은 주로 차익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비율은 331%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87%로 낮은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와 차익금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성 자산의 6배가 넘으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주조한 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배당은 지난 10년간 총 3차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광진실업이었습니다. 119. 아멘